오늘 제가 3경치즈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신발! 덕쿤! 이 시즌이면 항상 찾아오는 절대 같은 손님 우리의 가족 오늘도 또 함께합니다 우리 L관이, 이관이 선수입니다 많이 차분해졌어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를 한 살이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좀 더 차분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농구도 그렇지만 투자가 좀 잘 되니까 일단 투자자 모드로 좀 전환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셈을 준비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 이관이 선수 3점 슛 왕 출신 아닙니까? 그래서 3점 슛 콘텐츠는 좀 주고요 관이 스벨 아니 근데 저는 오늘 1대2 농구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아닙니다 1년 만에 초심을 많이 잃었다? 아니 초심이 아니라 이제 농구는 안 하겠다 이랬어 우리가 농구를 해봤자 우리 구독자들이 안 좋아해 토크를 더 좋아해 어차피 질 거는 너무 콘텐츠가 뻔해요 그래서 요번에 3점 슛 관위 100입니다 오늘 제가 3점 슛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농구 선수가 한 달 동안 농구 공부를 안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밑밥을 까세요 못 깔아 아까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뭐 연습은 없습니다 바로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자 바로 가보시죠 적 really 자 갑니다 100개입니다 이건희의 도전 아오 자 1,2 오오 2 우와 와 4 4 4 4 대박이다 오 6 6 와 7 7 와 8 8 와 9 9 와 10 아까 커리가 몇 개라 그랬죠? 커리가 100개인데 99개 아니야? 99 오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우와 16 16 17 17 아 하나 18 17 와 19 18 와 와 20 19 오 21 20 와 21 와 3 2 와 와 4 3 와 와 와 와 와 오 76 와 와 뒤췄다 98 다 들어가 아휴 와 이야 30 29 굽니다 아 아하 자 31 32 30 33 31 34 32 35 33 33 33 ok 35 35 36 ok 35 와 40 36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안 좋아서 안 들어가 아 미안한데 잘 줄게요 아 아 아니 패스가 안 좋잖아요 저 잘 좀 주세요 잘 줄게요 네 37 38 30 14 39 40 85 36 41 41 42 42 48 43 45 45 45 45 45 46 51 47 48 49 49 49 50 50 와 56 51 57 52 52 58 59 53 53 53 54 55 55 56 52 56 57 53 53 53 53 없다 54 57 57 55 58 56 56 56 56 56 57 57 57 59 56 57 63 70 56 51 57 57 55 55 45 55 55 55 55 56 55 56 56 56 55 55 56 67 68 69 70 71 72 72 72 13 72 74 75 80 4 76 85 77 46 77 7 78 98 79 80 90 91 81 82 92 83 93 84 93 95 95 96 96 96 96 96 86 86 86 86 86 86 87 97 87 88 88 88 아이고! 90%! 아이고! 90%! 우와! 네! 몇 개예요? 거의 90%! 대박입니다! 아니 밑밥을 깔았네! 70%라고! 어제 운동 많이 했네! 아니 그... 패스만 잘했어서 좀... 2, 3개 정도 더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공을 주워오는 사람이 더 줄 수 있어! 지금 왼쪽 발목이 임대 부상 중입니다! 아니 서서 패스만 주는데 그걸 힘들어하시면 어떡해요?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가 시작이 됩니다! 좋습니다! 이렇게 슈팅 확률이 좋은 우리 이건희 선수! 과연 이런 조건에서도 슈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 첫 번째! 몇 가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퀄리티가... 차라리 고무장갑을 갖고 온지 그랬어요 아! 있어요! 아! 있어요! 비닐장갑 끼고 안 던져봤죠? 아! 처음이죠! 아! 오케이! 10개입니다! 10개! 이게 슈트 날아갈까? 자 연습! 오! 이게 시작됐어! 뭐야! 덩크는 슬램덩크 우리는 슬램덩크 NBA KBL 3대3 농구까지 무엇이든 파헤치는 슬램덩크 프로 농구 동네 농구 즐거운 농구 투석기와 의학세의 슬램덩크 덩크는 슬램덩크 2개웅크 모노 2개웅크 1개웅크 다행팀